안녕하세요 송정천 양면입니다. 지금 비오고 있습니다. 등산중이 비와요 우산은 쉬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야됩니다. 이리로 가야되요 비는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고 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보건으로 가진 첫 공간에 보건가 있습니다 다 라지 다 라지 다 라지 비가 오는 날에 등산 이렇게 우산소가 있어요. 비용 깨네. 걱정이다. 아직 집에 갈라카면 아직 서너시간남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비가 조금 더 옵니다. 비가 조금 더 와요. 비는 조금 더 오고 있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Like 벗어날 때까지.. 아름다워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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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.. 아.. 여기 오면 제가 좀 쉬는 데 입니다 야 진짜 멋지다 진짜 멋있는 곳이에요 자 저분들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